안녕하세요. 킬로 브라보 입니다. 오늘은 피아노롤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. 그 전에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. 애초에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들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.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렸고요.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.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피아노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. 자 피아노롤은 채널 버튼 우클릭 하시면 나오는 옵션 중에 맨 위에 있죠. 누르고 들어갑니다. 자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 상단의 아이콘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이 가장 왼쪽에 이 세 개의 아이콘이랑 이 화살표 이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뭐야 이 연필 모양 연필 모양의 아이콘 이건 드로우라고 하는데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. 피아노롤에 노트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. 해볼까요? 이렇게 바로 옆에는 페인트가 있어요. 페인트 드로우 페인트 이 드로우와 페인트의 차이는 드로우는 클릭 한 번에 이렇게 한 개씩만 입력이 되고 드로우는 여기 클릭을 하고 그 상태로 쭉 그려주면 쭉 그려져요. 네 그냥 이 차이입니다. 이 옆에 페인트인 드로우 시퀀서 모드는 이걸 선택을 하면 자 우리 여기 스텝 시퀀서 처럼 우리 스텝을 이렇게 찍잖아요. 이런 것처럼 이 스텝 단위로 피아노롤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이게 스텝 단위로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자 바로 옆은 딜리트 딜리트는 이렇게 지우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마우스 우클릭으로 페인트 모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도 이렇게 지우는 게 더 쉽고 빨라서요. 그냥 이렇게 필요하실 때만 쓰시면 되겠어요. 자 바로 옆에 뮤트는 선택을 하고 아이고 이거구나. 네 죄송해요. 뮤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특정 노트만 소리를 안 나게 하는 거고요.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는 이 노트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쓸 수 있는 기능 자 바로 옆에 셀렉트는 셀렉트는 이렇게 특정 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요.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. 이게 더 쉽고 빠르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옆에 줌은 줌은 그냥 확대해서 보는 거 확대는 뭐 그냥 이런 거고 자 이거는 플레이백 플레이백은 어? 어? 자 플레이백을 누르시고 음 지금 여기 이제 세로 선이 하나 생겼잖아요. 어? 그러면은 이 선에 들어오는 노트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어? 어? 이 선 안에 들어오는 노트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. 어?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 옆에 플레이 포즈 패턴은 뭐 뭐 들어보고 정지할 수 있는 거 예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. 어?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음 뭐 어? 다 아시겠죠? 음 이게 제가 저번에 뭐 채널 세팅 영상에서처럼 뭐 막 ADSR 엠벨로프 같이 막 한방에 이해하기 어려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어요. 음 자 그리고 이 옆에 어? 이 피아노롤 옵션과 이 세 개의 아이콘 음 자 이 세 개의 아이콘은 피아노롤 옵션에 포함되는 기능들인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 세 가지 아이콘이 가장 자주 쓰는 도구들이라서 이렇게 따로 내놓은 거예요. 이 세 개만 아시면 돼요. 그러면은 작업하실 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.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것도 다 안 쓰죠. 그래서 진짜 필요한 기능만 딱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. 음 일단 이게 싫어한 거 다 지우고 음 자 먼저 이 툴즈 음 툴즈를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죠. 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음 툴즈 툴즈 챱 뭐 그리고 밑에 이중이 뭐 아르페지에이트 정도 어 이 정도예요. 음 자 툴즈 먼저 할게요. 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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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그 타이밍을 보정해 주는 게 바로 Quantize 입니다. 자, Quantize는 일단... 이걸 녹음해서... 지금 C코드를 녹음해서 쳤다고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Tools, Quantize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와요. 자, 이 Start Time은 노트가 시작하는 위치를 조절하는 거에요. 조절해 볼까요? 이걸 조절할 때 이 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내려볼게요. 조절되죠? Start Time을... 어, 이렇게 최대로 올리면 아예 똑같이 시작하게. 이렇게 하면 조금씩 좀 더 벌려지는 느낌이 있고요. Start Time은 이런 걸 조절하는 거고 아래 Duration은 말 그대로 그 노트의 길이를 조절해요. 올리면 노트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죠?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바로 옆에 이 Sensitivity는 이 지금 우리가 조절한 Start Time의 조절하는 정도를 그러니까 노트를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을 조절하는 거에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. C 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살짝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Sensitivity를 아예 죽이고 조절을 해 볼게요. 아주 조금씩 움직이죠. 반대로 Sensitivity를 최고로 높인 상태에서 이거를 조절을 하면 어, 아까 Sensitivity가 미니멈일 때보다 아, 죄송해요. 미니멈일 때보다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죠?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조절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은 Chap Chap은 여러분들 트랩 비트 만드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예시로 Trap 하이의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아, 여기 있군요. 이상한 걸 골랐네요. 이걸로 해보죠. 자, 이런 게 있다고 쳐요. 자, 피아노를 들어가서 자, 이 하이햇이 지금 정박으로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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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음, 예를 들어 어떤 구간을 쪼개고 싶어 하이햇은 조금 뭐랄까 트랩에서의 하이햇은 조금 쪼개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, 쪼개고 싶을 때 찹을 쓰시면 되는데 자, 어디를 해볼까요? 음, 이 부분을 찹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찹을 눌러주면 어, 벌써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죠 음, 이 상태에서 이 노브를 어, 타임 멀티플리케이터 이 노브를 돌리면 더 쪼개져요 이런 식으로 아예 돌리면 원래 상태로 이거를 노브를 내려보면 이렇게 쪼개지고 음,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음,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, 이렇게 둘까요? 음, 자 다음은 음, 솔직히 이 나머지는 별로 쓸 일이 잘 없긴 한데 음, 이 아르페이지에이트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, 아르페이지에이트라는 거는 음, 분산화음이라고도 하는데 음, 분산화음 음, 자 지금 이 우리 아까 만든 이 C코드가 있잖아요 음, 이 C코드를 예로 들면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빵 칠 수도 있지만 C코드의 구성음인 도미솔을 뭐 도미솔 도미솔 이렇게 풀어서 칠 수도 있어요 어 이걸 아르페이지오라고 하는데 이 아르페이지에이트가 그 아르페이지오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음, 자 지금 여기 코드가 있고 여기에 아르페이지에이트를 쓰면 어 이렇게 도미솔 도미솔 이렇게 나눠줬죠 음, 이런 식으로 분산화음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어 쓰시면 되겠어요 자 어 그 다음에 옆에 이 스냅 투 그리드 음 자 지금 이 피아노를 화면을 보시면 음 음 지금 이렇게 가로, 세로로 선들이 막 이렇게 칸칸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음 이 스냅 투 그리드는 이 칸 음 이 칸들을 어떤 단위로 쓸 거냐 하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어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죠 음 이 중에서 여러분은 라인과 그리고 밑에 넌 어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음 자 라인 먼저 라인은 라인을 선택하고 노트를 그리면 페인트로 할게요 딱 딱 딱 딱 자 이 선안에 어 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 이 선안에 딱 딱 맞게 그려져요 어 이 노트를 이 노트를 움직여도 이 선에 맞게 딱 딱 맞춰서 움직이고요 음 반대로 넌은 넌을 선택을 하고 자 넌은 반대로 이 선에 구애 없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죠 어 막 선과 선 사이를 막 넘나들어요 어 이렇게 두 개만 아셔도 쓰시는데 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음 자 그리고 이 옆에 어 스탬프 어 스탬프는 코드나 스케일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어 눌러보면 이렇게 뭐 여러가지 코드들이랑 스케일들이 쭉 나오죠 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코드 혹은 스케일을 선택을 해서 어 뭐 메이저 세븐 할까요 메이저 세븐을 선택을 하고 뭐 근음을 근음에다가 딱 입력을 해주면 음 도미 솔 c c 메이저 세븐 어 c 메이저 세븐이 입력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맨 위에 온리 원이라고 있죠 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딱 한 번만 우리가 선택한 코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선택된 지금 선택된 상태죠 어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다시 음 온리 원 선택이 되어 있고 메이저 세븐 그리고 c 에다가 입력을 하면 c 메이저 세븐이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노트를 찍으면 음 그냥 단어만 찍혀요 근데 만약에 온리 원을 해제를 하고 메이저 세븐을 다시 하고 한번 두번 세번 뭐 여러 번 해도 똑같이 우리가 선택한 그 코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 그렇죠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가 쓰고 싶은데 그 코드의 구성음을 모른다 하셔도 이렇게 간편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잘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음 자 지우고 자 다음 음 이제 이 포르타멘토와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이거를 쓸 줄 알면 좀 더 음악적으로 재미를 줄 수가 있어요 음 자 포르타멘토랑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는 둘 다 어 어떤 한 음정이 있고 그 음정에서 다른 음정으로 매끄럽게 옮겨가는 것을 뜻해요 음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 사용 방식과 느낌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포르타멘토를 먹인 노트고 지금 이 모양 이 아이콘 어 여기 아이콘이랑 똑같아요 음 포르타멘토 슬라이드 어 이렇게 앞부분이 포르타멘토를 사용했고 뒷부분이 슬라이드를 사용한 부분이에요 어 먼저 들어 볼게요 아 들으셨죠 음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포르타멘토는 어 쉽게 말하면 피치밴드를 사용한 느낌을 줍니다 음 이 앞에 음정에서부터 이 포르타멘토를 먹인 먹 음 죄송해요 포르타멘토를 먹인 음정으로 짧게 오잉 하는 느낌이에요 어 입력하실 때는 여기 이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아이고 어 시메이저 세븐 음 안녕 음 자 노트를 입력을 하고 이 노트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어 여기서 슬라이드나 포르타멘토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 포르타멘토를 선택하고 어 셉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어 어 업세트를 꼭 눌러줘야 돼요 어 업세트 안 누르면 설정이 안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음 자 없애고 자 어 그리고 슬라이드 음 슬라이드 이것도 똑같은데 음 이거는 조금 더 길게 쭉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사용방식이 조금 다르죠 슬라이드는 이 시작점이 되는 음정이 있어야 되고 그 타겟이 되는 어 이 슬라이드 노트가 하나에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길이는 요렇게 좀 어 타겟 노트의 길이의 그 끝에 맞게 어 이 시작점이 되는 노트도 이 길이를 좀 맞춰 줘야 되고 어 어 이게 어 어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음 들어 보세요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요 이 노트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부터 같이 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다 어 어 이 시작부터 쭈잉 타고 올라가는 어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을 주시면 되고 이거를 좀 음 재밌게 응용을 해볼까요 음 마침 808이 자 808 한번 들어 볼게요 먼저 으 으 으 으 자 지금 끝부분에 슬라이드를 제가 해놨잖아요 으 으 으 이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808이 좀 위용위용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자 처음에는 위 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으 으 거기다가 자 위 용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어 슬라이드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내려가게 으 어 위용 위용 됐고 어 아 이걸 하나만 내리죠 어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아 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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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올려야겠네 자 한번 키엑스네어랑 같이 됐죠 음 그게 더 멋있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 볼게요 음 음 음 음 틀리시죠 킥스네어 빼고 들어 볼까요 음 음 음 음 음 아주 어 재밌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음 자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만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좀 갖고 놀아 보시면서 창의적인 패턴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음 음 음 이제 마지막 어 이 어 어 아 이거 좀 치우죠 음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어 이걸 타겟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 모르셔도 되구요 어 이 타겟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여기서는 각 노트에 어 뭐 여러가지 뭐 뭐 벨로시티나 강약이나 어 페닝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어 실제 작업할때는 거의 벨로시티랑 페는 페닝만 어 어 조절하게 되는데요 조절은 이 컨트롤을 누르시고 여기서 노트팬 노트 벨로시티 뭐 뭘 조절할지 고를 수 있고 어 펜으로 해볼까요 음 펜을 하고 어 어 이 그래프를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조절해서 어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이제 지금 우리가 페닝을 선택을 했으니까 해보죠 음 여기서 좀 잘 보이게 음 자 아래로 내리면 왼쪽으로 페닝을 주는 거에요 왼쪽으로 한 이만큼 줘볼까요 극명하게 비교가 되도록 반대로 다음 노트는 뭐 위로 50 음 이렇게 어 들어볼까요 모임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자 다시 펜닝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좌우 페닝을 조절이 됐죠 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지시면 됩니다 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피아노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음 이제 막 본인이 찍고 싶은 거 연주하고 싶은 거 맘껏 하셔서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시면 돼요 어 아셨죠 음 자 이번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그렇듯이 망설이지 마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이 플레이리스트 음 이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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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